저기가 덕천방파제 여기가 이다리 건너왔네 여기 화장실이 양쪽에 있어요 그래서 차박하기 좋은 광명항이라고 하네요 나루도 오늘 데리고 왔어요 안녕 나루 저기가 덕천방파제 에이 고양이 고양이 여기 두 마리 갔어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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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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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추 Shane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